자 놔줄게 비가 많이 온다 어우 야 비 많이 넘친게 형아 어우 비가 막 많이 녹 자 먹어 어떤 도라 응 도라 싱겁지 않지 아우씨 음 음 음 더 있다 복숭아 보네 안 돌 줄 알았는데 괜찮네 음 음 달다 맞지 별로 익은거 같지가 않은데 다네 익은거 같지가 않은데 달아 잘 익은거 같지가 않은데 달아 아주 좋아 음 음 맛있네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네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네 이것도 한번 먹어봐 단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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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숭아 맛있다 달고 음 복숭아 맛있네 복숭아가 아 근데 오늘 비 너무 많이 온다잉 태풍 온다고 하니까니 와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아 빨리 태풍이 지나가야될텐데 태풍이 빨리 지나가라 태풍이 빨리 지나가라 뭐 복숭아 맛있게 먹음 쩌 달지 이야 다닐깐 복숭아가 진짜 달아 난 처음에 긴가민가 했어 이거 사오면서 아 이거 안 달건가 했거든 아 이거 마트에서 사온거 달건가 했는데 그래도 은근히 다네 그래도 다네 다니깐 좋네 음 음 음 음 맛있네 음 음 음 음 음 음